안녕하십니까? 중량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 다짐한대로, 계획한대로, 건강한 생활 원칙 지키면서 잘 지내고 계시죠? 아니면 혹시라도 어제는 나쁜 습관을 눈감아주고, 오늘은 나쁜 습관과 적당히 타협하고, 또 내일은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는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작별을 경험하지만, 오래된 나쁜 습관만큼이나 헤어지기 어려운 놈은 없을 겁니다. 만약 살아온 인생이 후회로 가득하다면, 그 중심에는 바로 나쁜 습관이 떡하니 자리잡고 있을게 분명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습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습관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고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나쁜 습관에 푹 젖어 살아온 인생이라면, 말 안 해도 그 결과는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무심결에 지나쳤을 암을 부르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장암 발생률 세계 1위인 대한민국, 우리들은 하루빨리 이 나쁜 습관에서 헤어나와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암이 생기는 요인은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요인이 훨씬 크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 만큼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죠.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치고 건강관리에 힘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소심하게 조심조심 사는 게 바란직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무심결에 지나친 암을 부르는 나쁜 습관, 첫 번째, 단음식을 즐겨 먹는다. 단음식, 이거 뭐 아주 중독성이 강해서 끊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걱정하는 것이 당뇨와 체증 증가일 테지만, 설탕은 이 둘 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설탕은 단맛을 내는 독인 겁니다. 설탕이 암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설탕을 많이 먹으면 암 전이도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단음식을 뭐 먹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주 먹는 음식 포장이 인쇄되어 있는 영양성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아주 많은 설탕이 들어있거든요. 음식이 아주 달지 않고 은은하게 달짝지근하다 해도, 설탕은 예상보다 아주 많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해요. 오늘부터 설탕은 뭐다? 독이다. 오늘도 무심결에 지나친 암을 부르는 나쁜 습관. 두 번째, 술을 좋아한다. 술을 인생의 동반자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 요즘 혼술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퇴근해서 저녁 식사와 반주를 하거나, 저녁 식사 후에 TV를 보며 시원하게 한잔하는, 뭐 이런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 몸에서 술 해독을 담당하는 간이 쉴 여유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간암의 특징이 암이 진행되어도 증상이 없거나 미미해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간암은 바로 침묵의 살인자인 겁니다. 여기 옆에 간암 사진 놓으시고, 매일 홀짝홀짝 마시는 술조차도 하루빨리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심한 분의 사진이 아니라, 대부분의 간암 걸렸다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요. 오늘도 무심결에 지나친 암을 부르는 나쁜 습관. 세 번째, 담배를 핀다. 오늘도 식후에 맛있게 담배 한 대 쭉 마셨습니까? 담배 속에는 약 40여 가지의 바람물질이 들어있다 그러죠.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술과 함께 담배를 한다면, 이건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병의 근원인 이 두 가지, 술과 담배를 하면서, 산을 좋아하네, 자전거를 타네, 이러면서 건강관리에 열심히 다 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음이라도 좀 편하시겠죠. 여기에 더해 흡연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 믿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담배 한 대 피우고 스트레스를 풀면 정신건강이 더 좋고, 그래서 폐암도 안 걸리고 누구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이런 헛된 믿음이 신앙처럼 또리를 딱 틀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흡연자들은 그때 담배를 딱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들의 행동은 정반대기가 쉽상입니다. 암에 걸려 고생하면서도 유일한 인생의 위안일 수 있는 그 담배를 놓지 못한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흡연자분들은 코미디안 2주일이 폐암말기 때 유언처럼 남긴 금연광고로 영상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2주일 금연광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무심결에 지나친 암을 부르는 나쁜 습관. 네 번째, 운동을 하지 않는다. 에이, 중장년이 돼서 운동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하시겠지만, 한 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45세 이상 인구의 약 28%가 제대로 된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제일 많이 하는 주중, 주말, 여가활동은 TV 시청으로 50%가 차지합니다. 또 90% 이상이 여가활동을 주로 집에서 한다고 답합니다. 헬스나 산책하기, 텃밭 깎우기 등도 있지만, 아주 미미한 1.8%, 1.6% 이런 수준이었어요. 운동을 하면 몸의 피로가 풀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더욱 활발해지죠. 이렇게 혈액순환만 원활해져도, 암 예방에 크게 한몫한다고 해요. 근력운동, 지구력운동, 유산소운동, 유연성운동, 골고루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시지 마시고요. 오늘도 무심결에 지나친 암을 부르는 나쁜 습관. 다섯 번째, 과일과 채소를 그다지 많이 먹지 않는다. 풍성하게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게 좋습니다. 아유,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채식주의자가 되자는 말은 아니니까요. 채소의 섬유질은 소화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미네랄과 비타민은 스트레스와 피로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간식 땐 단 음식 드시지 마시고, 과일을 드시면 좋고, 식사를 하실 땐 채소와 곁들여서 많이 풍성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저도 채소를 많이 먹기 위해서 올 연말 휴가기간 동안에 마당에 폐거축자재를 이용해서 온실을 큼직하게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잘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볼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면서 만든 영상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 하루하루 타협하지 않고 유혹의 순간을 잘 넘겨 건강하게 생활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